지난 3일 미내연의 유튜브 채널 의사 혜연에는 녹화시간 15시간 실화 험난한 예능 도전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. 공개된 영상에서 미내연은 원래 예능은 안한다. 그동안 섭외에 들어왔던 예능들은 다 고사했다. 그런데 이번 예능은 취지가 좋아서 처음으로 한번 출연해볼까 하고 시작했다고 운을 띄웠다. 그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은 mbc 미스 와이프였다. 미내연은 하지만 결국 남편 얘기더라. 대본이 너무 남편 얘기가 많아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한다. 제 개인의 모습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와이프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다. 교양 프로 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달라서 긴장된다라고 이야기했다. 또 녹화시간만도 1-4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1회가 아직도 안 끝나서 살짝 멘붕이 왔다. 남편이 집에 치킨 시켜놨다고 끝나고 빨리 와인이랑 먹자고 하는데 오늘 내로는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. 녹화시간이 길어지니까 화장도 다 무너지고 힘들다라고 말했다. 남편이 에서 제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